나주시는 1월 1일부터 목사골 한국약국을 반딧불약국으로 지정하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딧불약국은 시민의 일상 건강을 지키고 심야시간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발굴한 민선 8기 신규 시책 사업으로 올해 4천만 원을 투입해 약사수당 등 약국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주말과 공휴일 구분 없이 심야시간대 시민 누구나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약사의 올바른 지도에 따라 구매하고 복약할 수 있어 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